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홍성에서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오카리나 연주자부터 오카리나를 사랑하는 우리 지역 동호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였는데요. 이금배 충남통시민 기자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금배 충남통시민 기자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오카리나와 이 아름다운 고장 홍성에서 멋진 페스티벌을 열게 해주신 김석환 홍성 군수님과 홍성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남은 시간 동안 즐겁게 이 페스티벌을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국제 오카리나 페스티벌에 공항을 드리는 상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現地に来ると分かりますが子どもから大人までたくさんの岡山愛好者の方々が集まって大変楽しいイベントになっています。今日は本当にワクワクする一日になります。